안녕하세요 시대의 에듀 시대책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각광받는 새로운 분야를 소개 드립니다 오늘 시대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아이 서드 에디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아이 MVP들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담은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460쪽입니다 먼저 기본 다지기에서는 파워비아이의 데스크톱 개념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실었는데요 풀컬러 인쇄와 다양한 사진 자료로 생생하게 공부가 가능하고요 파트2 활용하기에서는 데이터 변환과 시각화, 데이터 흐름 등 파워비아이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모듈마다 시대의 류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제 파일을 활용하며 직접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간중간 팁박스와 하나 더 박스를 통해 학습 도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궁금증을 해결해주고요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직접 저자와 소통하며 질문 답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아이 서드 에디션으로 빠른 합격을 이루세요